아 이거 너무 이쁘다. 성분이 생각보다. 진짜 이 제품은 정말 필요 없어요. 제가 정말 감추하는 제품이에요. 너무 이쁘다. 오늘 룩에 진짜 짠이에요. 저야말로. 다음주에. 이게 사진으로는 좀 안 담겨요. 그러니까요. 반짝이는 게 안 담긴 해요. 반짝이는 거 아름다운 거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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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잠금장치 클라스프라고 하는 곳에 보면 1,2짜리 닮은 데 세팅이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잠금장치 1,2짜리 다이아몬드를 당기셔서 이렇게 빼시면 이게 되고 이 일자인 바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이렇게 별도로 착용이 가능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18개 화이트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이렇게 줄이 당겨지면 끊어질 수 있어요. 그런 거는 다 유상으로 AS가 가능하고요. 얼마 정도예요? 10만원 4배 정도예요. 그리고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는 다 발물림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고객님이 그냥 충격이 딱 가해졌을 때 이 발물림 하나가 뚝 떨어지면 다이아몬드 세팅도 같이 탈락이 될 수 있어요. 그럴 때도 다 유상으로 AS는 가능하시고요. 저희가 이렇게 보증서를 드리는데 이 보증서는 고객님 다른 점, 다미안일에 가실 때는 꼭 지참하고 가셔야 돼요. 여기는 안 가져가도 돼요? 저희가 고객 정보가 개인 정보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 방문하셔서는 고객 정보가 남아있는데 타점은 안 남아있어서 꼭 지참하고 부탁드릴게요. 이 보증은 안 남아있어져요. 이 보증은 안 남아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